리스트 그쵸? 없죠? 곧 가고 마지막? 오케이 그리고 난 몰라 전혀 몰라 요 표시에서 한 번 죽어야 되는 건가? 어 그런 것 같다 대략 그런 것 같다 대략 해골 표시가 나오면은 한 번 죽은 척을 해줘야 돼 이제 해골 표시도 안 나오네 아 쫄깃한데 이거? 쫄깃한데? 다 오고 있죠? 어 넌 왜 이렇게 화났니? 어 쫓아오는구나 죽은 척하면 안쫓아오고 그런거야? 최대한 죽은 척 해보자 도망가 도망가 빨리 가면 안 돼 빨리 가면 안 돼 빨리 가면 안 돼 오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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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아 seri 오오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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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 엄청 놀랐네 오우야!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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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음 나 왜 몸에 힘을 주고 있을까? 난 지금 공포게임을 하고 있니? 아우 죽었어요 어떡해요 나 어떡해 살려줄 살려줄 리가 없지 무조건 죽어있어야 되는구나 저거를 살리고 가야되네 아 어 오케이 요거는 쉬워 처음에 몇번은 쉬워 요 때쯤에 또 온다고 이렇게 죽으면 되고 이번에는 오케이 알려주고 이제부터 안 알려줘 이제부터 안 알려줘 긴장을 하고 뭐가 오는지 전조등 키고 오죠 좋아 좋아 얘 있어 얘 있어 그런거 괜찮아 어 전조등 키고 오잖아 상향등까지 켜주는데 우리가 못 볼 이유가 없지 그치 얘가 오면 얘 얘가 온다는 얘기고 자 이제는 그 미친 애벌레가 올거에요 미친 애벌레가 여기있죠 숨어줍니다 모른척 하세요 사라질때까지 그러면 다시 또 올거에요 왜냐 미친 애벌레니까 얘는 버섯을 먹으려고 한 장 있어요 가다보면 앞에 또 뚫니다 오케이 됐어 그러면 ok 애벌레가 막아줍니다 개념있는 상향등 애벌레 막아주는데요 잠깐만 잠깐만 어디까지 다 따라올거야 따라오지마 이네 올거지 나 어떡해 아 이거 못 깨는데 못 깨지 않나 이제 불빠따잖아 불빠따 못 깨 불빠따를 깨려면 뭐가 있어야 돼 껍질이 있어야 된다고 아니야 깰 수 있어 난 지금 희망을 보았다 봐봐 봐봐 이 상태에서 달려가잖아요 모두가 같은 방향으로 돌고 있기 때문에 오우 이걸 깼나고 아 세이브 세이브 세이브를 못 했어요 세이브를 못 했어요 야 죽었죠? 끝났습니다 감기 걸렸나봐 감기약을 먹어라 왜 사람 안 떨어지게 오우 가까이 가면 안 돼 가까이 가면 안 돼 하지만 하지만 가까이 가야 되지 오케이 아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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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가만있으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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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을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아 이거를 절대 벗으면 안 돼 원래 갔습니다 항상 갔는데 자 됐고 춤추겨 이제부턴 애들이 아무런 경고 없이 오케이 얘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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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념 상향등 키고 오죠 얘는 개념 괜찮아 한 번 더 올 거야 개념 있는 애들은 한 번 더 온다고 한 번 더 와 한 번 더 그렇지 거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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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고 오케이 자 이제 미친 애벌레가 나올 시간입니다 요논 말이죠 요거를 앞에 가서 개념 있는 애벌레가 올 거란 말이야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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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제 오니 너 이거 봐 오잖아 이거 오는데 됐고 됐고 오케이 됐어 됐어 아 오케이 미친 애벌레가 나왔네요 기다렸다가 카네벌레 오죠 와 위험했다 이렇게 막으면 뭐다 멍청한 모더지로 자 안전하게 하면 됩니다 이제 불빠따의 시간 불빠따의 시간 불빠따는 요거 필요 없어 굳이 이거 안해도 야 어 네 잠깐만요 그래도 그래도 없는 건 좀 불안하잖아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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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게 어렵네 저 위에 있는 게 뭔가 힌트인가 그건 아니겠지 힌트는 아니지 그냥 있는 거겠지 한 번 더 보시면 죽고 이제 여기부터가 문제야 애벌레랑 얘는 괜찮아 얘는 뭐 신호도 주고 하는데 들어온다 깜빡이 키잖아 한 번 더 오죠 깜빡이 키는 애 이제 미친 애벌레부터 조금 힘들어지기 시작하는데 뻥뻥뻥뻥뻥뻥 오 안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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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아 해결책은 생겼네요 오케이 됐어 아 꼬충이 그러하다 그래 맞아 꼬충이였죠 얘를 그러면 맨 아 그렇다고 이거 맨 끝으로 가기에는 안 돼 왜냐면 뒤로 올 거야 당했다 오케이 됐어 됐어 오 됐어 하지만 불빴다 불빴다 어떡하지 불빴다 어떡하지 최대한 뒤로 갈게요 두 번 돌고나서 들어가야돼 왔다가 또 무수하게 가줍니다 무수하게 왔다가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끝났지 끝났지 오우 아하 어머 멍청아 왜 세이브를 못하니 똑같은데서 또 그러네요 아 이건 죽어야돼 어차피 이거 죽어 어차피 뒤에 죽어 저 세이브를 해야돼 세이브를 지금 두 번이나 놓쳤어 이씨 아하 여기서 오케이 오케이 깔끔 아 세이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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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됐어 됐고 좋아 그래 이런 느낌으로 하면 돼 이런 느낌으로 됐어요 아까보다는 많이 가겠다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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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다 이거 괜찮다 괜찮다 오케이 오케이 아 죽네 나이스 나 이거 어떻게 살았어? 아 위에 매달렸구나 이거 아까봐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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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희 희는 때려 밖에 없네 한번 더 눌렀 이거 왠지 눌르고 가야 될 것 같아 나오는 이유가 있겠지 아 있겠다 됐습니다 아이씨 어려웠네 이거 근데 재밌어서 계속했어 아하하하하 이거 시간 가는 줄 모르겠네 좋아요 아우 아주 괜찮다 휴 됐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